성탄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4주간의 기다림의 대림절이 끝나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은총이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뻐합니다. 성탄절 하면 아마 여러가지가 떠오르실 건데요. 그 중에서는 성탄 선물, 혹은 캐롤, 성탄 트리, 산타크로스 등등 여러가지 성탄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특히 성탄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이미지는 바로 성탄 구유가 아닐까 합니다. 성탄절에 구유를 꾸미는 전통은 과연 언제 시작해서 우리 곁에서 성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베들렌 구유의 모형의 전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모호한 일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을 베들렌 구유의 기원으로 볼 건지는 어떻게 베들렌 구유를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현재 베들렌 구유의 형태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탄 장면들의 신심과 성탄 구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함께 떠올리는 구유 이미지는 그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모 마리아, 성요셉, 아기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장식되어 있는 구유 세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여기에 당나귀, 소, 양, 목, 동, 천사, 더 나아가 동방 박사들이 한 세트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보다 그 지역의 특색과 관련된 모양으로 전시가 되거나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유의 형태가 전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성탄 구유에 대한 신심이 열렬했을까요? 그리고 그 형태가 과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유의 형태와 같았을까요? 초기 교회에서도 분명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심과 열정들은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묘사는 로마의 프리실라에 있는 벽화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돌보는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세기 후에는 성 세바스찬의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벽화가 있는데요. 이 또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화로 4세기 만렙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 아네스의 묘지에 있는 4세기 무렵의 석관에서는 동방 박사가 그들이 타고 온 세 마리 낙타와 함께 성모자를 방문하여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시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신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규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탄의 의미와 그에 따른 신심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세기 초에는 소와 당나귀가 아기 예수님을 돌보고 있는 이런 탄생 장면과 관련된 대리석 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베들레엠에서는 탄생 동굴에 구유가 꾸며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0년경 이미 예로니무 성인은 탄생 성당에 은으로 만든 구유가 전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엠 구유에서 영감을 받은 교황 시스토 3세는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졸의 성당의 중앙재대 아래에 성탄의 동굴을 건설하게 하였고 아기 예수님의 구유 나무 모형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경에 이 베들레엠의 총대주교였던 성 소프로니우스는 교황 테오도로 1세에게 아기 예수의 구유의 일부로 여겨지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산타마리아 마졸의 성당의 중앙재대 지하에는 아기 예수님의 구유의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1919년에 다시 유물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이 이후부터 아기 예수님의 구유의 일부 유물을 프란치스칸들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마리아 마졸의 성당에서는 성대한 미사를 거행할 때 구유에 축성된 빵을 올려두는 것을 전통으로 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중세 성기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성탄절 아침 기도 때에 제대에 구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탄절 자정미사 때에는 성탄의 장면을 실제 연극처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세기 때 이루어진 퍼포먼스는 아기 예수와 성모를 큰 상자 안에 넣고 커튼으로 가린 후에 자정미사 때 세 명의 목동으로 분장한 이들이 이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를 상징하는 성가대 소년을 만나고 이후 성직자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가? 라고 물으면 목동은 구원자 주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사제들은 그 박스에 커튼을 걷어 아기 예수님과 성모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이런 성탄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탄 구유의 전통이 성프란치스코에게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성프란치스코 이전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과 그리고 전례 안에서 성탄 구유와 관련된 그런 신심들을 드러내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프란치스코의 성탄 구유에는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분명 성프란치스코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공원에 대한 신심을 벽화나 작품 그리고 전례 안에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준비한 성탄 구유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자 했다는 것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즉, 프란치스코가 준비한 성탄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했던 프란치스코의 열망이 담긴 성탄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한 성탄 구유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1223년 그렉치오에서 성탄전을 보내는데요. 그렉치오에서 평판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유한이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베들렘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집 북덕이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한에게 성탄 구유를 준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정기작가인 첼라노는 이날의 성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곳에서는 단순성이 추앙받았고 가난이 높여졌으며 겸손히 찬양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을 사로잡았던 사건은 그리스도의 육화입니다. 이는 그의 영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의 삶을 든든히 기초 세우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그의 열성을 그가 죽기 3년 전에 그렉치오에서 실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육화와 겸손을 맛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성프란치스코의 그렉치오의 성탄 구유입니다. 프란치스코 이전까지 성탄과 관련된 여러 작품과 신심과 전례적 행위가 있었지만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의 육화에 대한 이 열망은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성탄 구유를 탄생시킨 것인 거죠. 프란치스코 이후 프란치스칸들은 이러한 성인의 성탄의 전통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1229년 프란치스칸으로서 교황이 되었던 니콜라오 사세는 이탈리아의 예술가 아드놀포 디 캄피오에게 성탄의 장면을 조각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아기 구유 유물협회에 전시되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프란치스칸들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고요. 이후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보다 다양한 작품 안에서 성탄 구유가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우리는 다양한 성탄 구유를 성탄절에 준비하고 있죠. 성탄의 미사가 거행되고 각 성당들의 구유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모셔져서 이제 성탄의 장면들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이겠죠. 어느 곳에서는 아주 소박하게 구유를 꾸몄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모으실 곳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구유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프란치스코가 열렬히 바라보고자 했던 그 아기 예수님의 불편함, 겸손 그리고 그분의 가난함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뜻깊은 성탄의 의미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요. 모두들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aksimus 성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